안녕하세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등하는 아파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떨어지고 있을 때는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조급한 마음이 들진 않으시나요? 저 같으면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이 가격이 적정한지 그런 여부는 조금 더 따져보면서 왜 반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더 살펴보면 앞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 빠졌을 때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조금 올라가지고 역시 타이밍을 잡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살펴보실 아파트 리스트 살펴보면 연식이 굉장히 적게 된 것도 있어요. 22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고 20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도 굉장히 다 많습니다. 1000세대가 넘고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반등률로 보면 거의 50%가 올라간 것도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도 거의 20%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등 아파트 알아보려고 하고요. 2023년 5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였고 중개거래만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직거래도 완료는 드리는데 참고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 순서는 아니고 반등한 정도를 순위로 매겼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몇 퍼센트 올랐는지 이걸 기준으로 했다. 이런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뭐 수고했다, 조금 더 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한 3천원 정도 이렇게 저한테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등률이 가장 컸던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 동삭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지제역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516세대고요. 22년 12월에 건축되었으니까 지금 한 6개월 된 아파트로 엄청 신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가는 초등학교는 조금 멀리 있긴 한데요. 오산초등학교로 도보로 11분 정도면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 사러 장보로는 이마트 가시면 되겠고요. 뭐 물건을 많이 사오실 경우 도보로 가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4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RT가 정차하는 평택 지제역까지 도보로는 27분 차로는 4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거주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호선 평택역까지는 차로 14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지제역을 이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23평에서 이제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편한세상 지제역 23평의 최고가는 3억 3천 5백 45만원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최저거래가는 2023년 4월달에 1억 7천 8백 80만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가격은 최고가 대비해서 46%나 떨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만 이상하냐 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물건도 1억 8천에 이렇게 거래가 돼서 두 건이 희한하게도 1억 대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이게 시세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변 거래들은 다 3억 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분양가 자체도 2020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3억 원에 됐기 때문에 이 거래가 좀 이상한 거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거래로 5월달에 3억 3천만원이 나오면서 최저가 대비해서는 84%나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1억 5천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고가인 3억 3천 5백만원에 대비해서는 45%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매물들이 이상한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22년도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3억 정도였는데 최저 매물 가격은 1억 7천 8백만원이고요. 현재 매물은 3개밖에 나와 있지 않고 3억 9천 8백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가격하고 거의 2억이나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거래가격하고도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최저가격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원이 1월달에 최저로 거래가 됐는데 현재 전세 매물은 1개밖에 나와 있지 않고 2억 8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23평에서만 있었냐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3평 말고 다른 평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3평의 최고가는 매매가로 4억 5천 7백 4십 3만원인데요. 이 가격도 2023년 4월달에 최고가입니다. 그 뒤로도 거의 4억대의 이렇게 매물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분양가에서 확장비 정도 더 더해진 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팔리고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분양가를 33평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한 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는 한 4억원 그리고 플러스 한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매 최저가는 4억 3천 6백 8십만원이고 매물은 5개가 나와 있고 최저호가는 5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5억원까지 꽤 올라서 이제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2층의 매물이 5억원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세 최저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23평보다 더 저렴하게 1억 7천 3백만원에 거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물은 1개 나와 있고 3억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이 매물도 2층이기 때문에 요거랑 용어랑 동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23평이 2억 8천부터 전세가 시작했는데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3평이든 33평이든 분양가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 23평에서 보여드린 금액은 직거래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거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들도 한번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지제역 주변 호가랑 실거래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최고가도 같이 적어드렸었는데 뭔가 이 최고가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고가는 적진 않았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22년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3억 9천 8백만 원부터 매물이 나와 있으니까요. 거의 4억 원대 매물이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더샵 센트럴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 2020년 19년 20년 이렇게 지켜졌는데 최저가는 한 3억 정도 그리고 3억 중반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호가는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4억 원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1년 정도 더 됐다고 3억 5천만 원부터 호가가 형성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마트하고 가까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2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2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고 그 호가도 나와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편한 세상 밑에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59제곱미터 높고 64제곱미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3억 2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4억 원 조금 안 되게 3억 후반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동삭동에 있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부터 후반까지 지금 가격들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조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욕심을 내서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 편한 세상에서 보듯이 전세가 좀 많으면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전세 자체가 수요가 있는지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는 점이 눈여겨보실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반등이 있었던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야탑동에 있는 장미 8단지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분당이라는 점이 굉장히 여기서 크게 와닿았고요. 이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2136세대대는 굉장히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1993년도에 건축이 돼서 30년이 된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현대아파트부터 야탑초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야탑중학교가 있어서 1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탑역까지 6분이면 걸어갈 수가 있고요. 이 야탑역에는 NC백화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백화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분당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도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장미 8단지 현대아파트에서는 23평에서 굉장히 크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최고가는 21년도 6월 달에 9억 3백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2023년 4월 달에 4억 9천 5백만 원이 거래가 되면서 45%나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12층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023년 4월 달에 7억 5천 8백만 원이 6층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이 최저가 대비 해서는 53%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이 변동폭이 30% 정도 29.1%가 반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폭하고 이 폭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거래 자체가 굉장히 희한한 거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거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매물을 5억 원도 안 되게 판매를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격 같은 경우는 4억 5천 5백만 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10개가 나와 있고요. 7억 5천만 원부터 이렇게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같은 경우 3억 5천만 원이 최저가격인데 현재 매물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전세 같은 경우 3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더 내려갈 일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5억 정도 금액이라고 했으면 2018년도 금액까지 내려왔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7억 5천만 원 정도의 매물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2020년도 정도 가격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내가 5억 원에 매물을 놓쳐서 7억 원이 비싸졌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매물 자체가 이상한 거래이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억 5천 정도 이 금액에서 앞으로 변동이 좀 있겠지만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단지 현대 주변의 호가랑 실거래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8단지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거의 5억 원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현재 매물은 7억 5천만 원에 59제곱미터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장미 1단지 동부 같은 경우는 7억 3천만 원이 최고저가인데 7억 3천만 원이 최저거래가격인데 지금 8억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장미 1단지 코오롱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9천 5백만 원이 최저거래가격인데 호가가 그것보다 좀 더 낮게 7억 8천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공무원 1단지 공무원 2단지 매와 주공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93년, 95년, 95년 이렇게 지어졌고요. 최저거래가격이 6억 2천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는 6억 5천, 6억 6천, 7억 7천 이런 식으로 6억에서 7억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지어졌다고 할 수 있는 2015년도에 지어진 산들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6천만 원이 최저거래가격인데 8억 5천만 원부터 호가가 시작하고 있어서 이 아파트야말로 많이 내려갔다가 한 1억 정도는 올라서 호가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현대아파트의 이 가격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다른 아파트들의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다 7억 중반대 거래가 최저가로 찍혔고 지금 호가는 8억에서 7억 후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지 급격하게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반등률이 높은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관악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2134세대이니까요. 엄청나게 대단지인 점을 알 수가 있고요. 1992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여기 봉현초등학교까지는 한 4분 정도 걸어가야 되고요. 성현중학교는 걸어서 1분이니까 초, 중 다 해결할 수 있는 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7호선 숭실대입구역까지 걸어서 9분 정도 걸리는 어느 정도 역세권 아파트라고도 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숭실대입구역에서 강남역까지 27분, 여의도역까지 25분, 구로디지털 단지역까지 21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 있는 여의도역이나 구로디지털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말고도 버스를 이용하셔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는 30평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에서 큰 등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6월달에 10억 5천만원이 최고가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2023년 1월달에 7억 1천만원이 직거래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거 고점 대비 21% 정도 하락한 금액이었는데요. 한 달 뒤인 2023년 2월달에 7억 5천만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16.9% 이렇게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지나서 2023년 4월달에 9억 8천만원의 12층이 이렇게 거래가 돼서 그래서 저점을 7억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저점 대비 30%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 2억 3천만원 정도 올라서 23.5%가 반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최저가랑 최근 거래가 똑같이 12층이기 때문에 뭐 층에 따른 이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동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 그래도 2억이나 차이 나는 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년과 23년에 이런 식으로 7억대의 매물들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보긴 어렵고 급하신 분들이 빠르게 내놨던 매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느긋하게 거래를 하신 분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최저가격은 7억 5천만원인데 매물은 현재 15개 나와 있고요. 8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거래된 가격보다는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2억이나 낮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최저가랑 거의 비슷하게 5천만원 정도 차이 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최저가격 같은 경우는 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전세 매물은 9개가 나와 있고요. 4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4억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거래가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한 3억 중반부터 4억원 정도에 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가격 같은 경우 7억원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 정도 금액까지밖에 안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악현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랑 호가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 거래 가격 자체가 9억 8천으로 너무 높게 거래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은 너무 높아서 이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너무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호가랑 실거래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현대 아파트가 7억 5천만원에 최저가가 거래되는데 호가는 8억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연식이 비슷한 아파트가 주변에 없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차이 나지만 2003년도에 지어진 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직거래로 6억 5천만원이 거래가 됐는데 최저가격은 7억 5천만원이고 8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게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2000년도에 지어진 성연동화 같은 경우도 8억원이 최저가격인데 8억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렇게 지어진 매물들은 지금 8억 정도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지어진 힐스테이트 상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억 2천 5백만원까지 최저가가 나왔는데 12억 8천만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당 롯데캐슬 골드포레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에 지어진 굉장히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억 1천만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11억 3천만원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에 입주를 하고 있고 10억 8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13억부터 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이 아파트도 나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숭신대 주변의 신축 같은 경우는 11억에서 13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숭신대 주변의 아파트들이 84제곱미터이기는 한데 신축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가 거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식이 좀 돼도 8억이나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번째로 반등이 큰 아파트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총 세대 수가 579세대고요. 2013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아이파크 1단지에서는 신정초등학교까지 4분 만에 걸어갈 수가 있고요. 이 동네가 울산에서 그래도 학군이 괜찮다고 보이는 게 이쪽으로 가면 옥동중학교가 울산에서 상위 2%인 학교이고 밑에 있는 학성중학교도 울산에서 상위 10% 울산서요고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상위 5% 그 옆에 바로 신정고등학교는 울산에서 상위 20% 바로 또 붙어있는 학성고등학교도 울산에서 상위 18%니까요. 여기 2%, 5%, 10%, 20%, 18% 이렇게 거의 다 학교들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고 학원도 이 근처에 265개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되어 있고 여기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도보로 7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학군으로 괜찮은 동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는 43평하고 44평에서 큰 등락이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으로 보면 114제곱미터, 110제곱미터 이렇게 4제곱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43평, 44평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긴 한데요. 하나로 합쳐서 최고가를 보면 43평에서 14,500만원으로 최고가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최저거래가격은 2023년 3월달에 44평에서 9억 5천만원에 거래된 것이 최저거래가격입니다. 이거 고점 대비 33%가 하락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4월달하고 5월달에 12억의 거래가 되면서 이전 거래보다 2억 5천만원이 더 상승하여서 거래가 됐고요. 이 저점 대비에서는 26%가 올랐고 이 고점 대비에서 반등폭이 17%, 이렇게 해서 거의 18%가 반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격은 9억 5천만원이고요. 매물은 5개가 나와 있는데 호가는 13억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거래가인 12억보다도 아직은 1억에서 1억 5천만원이 더 높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5억이 최저거래가격인데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가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변 아파트 살펴보면요. 호가랑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살펴보신 2차 1단지 아파트가 13억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2차 아이파크 2단지 같은 경우도 같은 연도에 지어지고 평영도 같은데 9억원에 거래된 적이 있는데 12억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파크 1차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지어졌고 40평 매물이긴 한데요. 8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된 건이 있는데 현재 호가는 8억 6천만원 9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은 2008년도에 지어졌고 47평인데요. 12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호가는 12억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연식이 좀 오래된 옥동현대 같은 경우는 46평인데 5억 8천 5백만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호가를 살펴본 바로는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연식이 한 10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13억 12억에서 13억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9억원 정도의 거래도 이상하게 거래된 건 아니고 급하신 분이 이쪽 편에도 있었고 이쪽 편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식이 조금 10년 정도 뒤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40평대지만 8억 중반부터 9억대 호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 그랑장입니다. 이 아파트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248세대로 마찬가지로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0년도 2월에 건축됐으니까요. 이제 3년차 굉장히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촌 그랑자이에서는 창천초등학교까지 7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상위 10%가 되는 초등학교라고 하고요. 다음에 조금 거리는 있지만 서울여자중학교가 서울에서 상위 6%가 되는 꽤 괜찮은 학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숙릉고등학교도 서울에서 상위 15% 되는 고등학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가 학군이 어떠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마포가 강남, 송파 이런 데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바로 2대역까지 3번이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철을 이용하시기도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1평에서 굉장히 큰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촌그랑자의 최고가는 2020년도 12월에 16억이 최고가고요. 이 가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2억 차이긴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월 달에도 15억 9천만 원에 거래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적 가격은 2023년 2월 달에 11억 원에 2층이 거래된 건인 최적 가격입니다. 이 거래 가격은 고점인 16억에서 30%나 하락한 금액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은 달인 2023년 2월 달에 12억 5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2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거래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달에 13억 8천만 원으로 13층이 거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인 11억 원부터는 25%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고점 대비 반등폭은 17.5% 거의 18%가 반등한 걸 볼 수가 있고요. 10층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달 만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촌그랑자이는 2016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6억 원 정도에 59제곱미터가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분양가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금액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최저가격도 거의 2배나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격은 11억에 거래가 됐는데 매물은 39개가 나와 있고 이제 최저오가는 12억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격하고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이고 있고요. 전세 최저가격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5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매물은 14개가 나와 있고 7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저가격이랑 거의 2억 5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2020년도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6억에서 8억 사이로 이렇게 다양하게 매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5억 원에 거래된 건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긴 합니다. 매매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하면서 6억 원에 분양을 했지만 10억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6억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분양가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분양가보다 높게 전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는 조금 잊으셔야 될 것 같고 분양 시점에 입주 가격보다는 그래도 2, 3억 정도 올라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촌그랑자의 주변에 호가랑 실거래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신촌그랑자의는 12억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마포더클래시 같은 경우는 22년 12월이니까요. 굉장히 신축이라고 할 수 있고 호가는 13억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들은 12억 부서 13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길 건너에 있는 이 편한세상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2억 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지어진 신촌 럭키 아파트,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 5백만 원, 6억 4천 5백만 원까지 최저가를 형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호가는 7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그랑자이나 마포더클래시 같은 경우 11억에서 12억 원까지도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12억에서 13억까지 이렇게 호가가 올라와서 한 1억 원 정도 호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조사해 봤고요. 연식이 굉장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고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도 있고요. 세대수는 굉장히 대단지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최저가가 조금 희한하게 이렇게 거래된 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유의해 보시고 그리고 최근 가격하고 한 10% 내외에서 이렇게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최저 거래가랑도 거의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이런 아파트들 살펴보시고 거주하고 싶은 동네가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